다음 학기에 복학할 거거든요. 아, 네. 딸을 원하시는데 아들이네요. 네? 아, 배 모양이 그렇다고요.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 잘하셨거든요. 네. 효자네요. 4살 때 불장난만 조심시키. 초원아! 왔구나, 윤초원. 오랜만이야. 어쩜, 소식도 없이 휴학하고 약혼하고. 너 결혼했구나? 아니야. 다음 학기에 복학할 거야. 넌 어때? 웃지 마. 복잡해. 조금만 참아. 개나리 필 때쯤 해결될 거야. 어? 어, 따뜻한 봄이 되면 뭐든 다 풀리잖아. 복잡하다며. 어, 어. 그래. 그럼 다음에 또 만나? 어, 잘가. 연락이 드оля Minnesota 와. on de 너가 ords 적들에 查 방금